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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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해가 좀 급해가 올라서 많은 마음을 돌렸는데 맑은 해가 맛있게 떠오르고 있고요. 저희 중앙에 입구가 경찰의 입구가 선정수가 오면서 새해 첫 친구 중앙에 입구가 나와있습니다. 한 명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한 번호 들어주세요. 정말 우리의 다이예요. 우리의 다이예요. 예, 아 깜빡인 것 같게 2017년 첫 친구가 정말 멋지게 떠올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